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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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진 풀이 되었어. 이제야 아름다운 학교 선생들도 모릅니다. 어렵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입니다. 자, 그럼 지금 그리고 있는 이 친구는 과연 누굴까요? 한번 맞춰보세요. 네, 뽀개의 다리는 총 8개입니다. 네, 이제는 집게 다 하시고 또 만나봐야 되겠죠.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친구, 우선 다리는 친구도 어떨까요? 자, 그거 아니에요. 자, 이 친구는 8개입니다. 오케이. 아무래도 이 김밥 2개는 다리가 아니라 척수에 해당합니다. 대림 아니에요. 자, 그럼 그 다음 친구도 만나봐야 되겠죠. 자, 그럼 그 다음 친구도 만나봐야 되겠죠. 역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식으로인데 자, 아주 커다란 친구이기도 합니다. 고거 친구. 자, 그럼 문제. 고거는 독이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있어요. 있어요. 그래, 함부로 괴롭히면 안 돼요. 자, 아니면 곧 그럼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